나와라!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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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제맨! 오른쪽! 헐!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귀가 끊김 뭐라고 뜨는데? 기계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 중입니다 헐? 그건 누가 들어온 거잖아 응 헐? 유튜브가? 이번에도 유튜브 모래카메라인가요? 흐흐흐 으아아아아아 안 들어가줘 헐? 다섯 개 찍어야 돼 말이야 무슨 소리라고 나 너 하고 싶어 그 말 언제 들어온? 사촌동생이 사촌동생이 들어가나봐 나 사촌동생 없어 알겠어 뭐 빨리 들어와라 프로루 엔젤 8964가 누군데? 그게 누군데? 그게 뭔데 그거 근데 내가 몇 개월 전에 본 거거든? 글을? 네 채팅 한번 봐 보세요 요즘에 해킹을 많이 당함 진짜임 니 해킹 당한 거 아님? 원래 르블록스 해킹 잘 당한다 잠깐 한번 보자 저거 계정 한번 보자 내 화면 바보샘 음... 고마리 어? 멀쩡한데? 멀쩡한데요? 고마리님? 안 멀쩡하잖아요 저 이제 와보세요 아야야 멀쩡한데? 어 아닌데? 안 멀쩡한데? 왜 안 멀쩡한데? 고마리님? 이거 유튜브 각인데? 이거 보샘 나 안 보여요 내 화면 바보샘 여기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써있는데? 고마리님? 니 해킹 당한 거 같은데? 진짜요? 아니 진짜로지 김명아님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저기 뭐임? 저거 그거 아님? 그거 중학생이 그때 그 뭐야 전광판 해킹 당했죠 이거 아님? 고마리님 해킹 당한 거 같은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뭐 저 아이디 그거 아님? 상관 것도 많이 없어서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아까 고마리님 아바타 만들었다는 거 그거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임? 아 김명아 아니야? 난 로블록스 들어와 있는데? 그 님 집 어떤데? 봐봐 아니 뭐 어떻게 되어있는데? 고마리님 어디 있는데? 고마리가 들어와야 우리가 집에 들어와 보지 안 들어가진다고! 이거 고마리님 유튜브 각 뽑자 지금 어떻게 뽑아? 이거 바로 개인 유튜브 올리면 조회수 2천만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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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자 우연스 키고 찍자 아니 진짜로 가짜든 진짜든 김미야 잠깐 찍든 말이든 그럼 오늘 하나 떼고자 비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꿔? 아아 아아 일단 일단 들어와 봐 아아 이거 고마리 자작극 아니면 녹화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조금 짜증났 짜증났겠는데? 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안돼 내 집 마보라고! 뭔데 뭔데? 이게 뭐임? 얘 누군데 폴로앤드 토이가? 일단은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정황을 말씀드리는게 어떨까? 제가 오늘 로몰룩스 촬영을 하러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네 캐릭터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였어요! 아 누가 만들어 놨어? 어? 근데 이 방에서 태어났어? 나는 미야님이 장난친 줄 알았어요! 아아 네 나 켜놓고 잠깐 나갔다 왔으니까 네 고마리 아이디 다 털렸죠? 그리고 고마리 그 로블록스 프로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던데 누가? 고마리 아이디 다 털렸죠? 유튜버 고마리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라고 써져있어! 써져있어! 아 진짜로! 아 왜 내게 등을 떨어? 비번 우리 엄반데! 고마리 아이디 다 털렸죠? 제 채널 놀러오세요! 다 이렇게 해킹해볼게요! 아 요즘에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유튜버들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다가 인증하는게 유행이라고 함!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푸르로에 푸르로 엔드 뚜이? 저거 뭐잉? 나 들어갔거든? 여기 쳐서 여기 이렇게? 이게 왜 죽어? 이게 왜 죽어? 아 진짜로! 이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게 유튜브 아이디? 어 유튜브 아이디지 요즘 이렇게 돼있잖아 유튜브 아이디 요즘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흑화를 하나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놀러오라는 거야? 어 있어! 있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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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리 진디가 다 팔렸죠? 웃지마! 아니 진짜로! 뭐야 이거 뭐임? 헐 이기맨의 주거라니 영상 얻고 댓글 얻고 아 볼까? 누가 좋아요 눌렀어 좋아보여서 내가 좋아요 눌렀어 아 네가 눌렀다고? 좋아보여서 좋아요 눌렀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이기맨의 주거라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기맨 크루 고마리는 로블록스 아이디를 키워보겠습니다 헐 그러면 안돼 고마리 아이디는 이거입니다 일단 로블록스 잃고 있습니다 어? 어 뭐임? 아니 뭐임? 어 야야야 얘 진짜 진짜 까몬데? 어? 무슨 무슨 플러그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불러왔습니다 헐 헐 헐 헐 어? 아니 진짜 로고가 됐는데? 우와 우와 효과적으로 고마리 아이디에 들어왔습니다 2차 비닐본을 해놔야겠다 그니까 2차 비닐본을 안해놔서 그런거네 와 2차를 왜 안했어 고마리 캐릭터 소개글에 살짝 장난을 쳐볼게요 헐 pemoi 근데 뭐야? 진짜 그러니까 뭐ardon? 하하 진짜 이렇게 나가셨네 어떡하나? 고마리 로고 fut 로고슥 사트리는거 아냐? 이거 2차 비밀문에 해나겠네 고마리가 자주 입양원소에 들어가볼게요 얘 전문가인데 그냥? 골? 골? 이렇게 된 거구만 제천하나 놀아서 다 해킹해볼게요 골? 아 왜 내꺼야 근데 다른 사람 막살라 아! 내꺼 털어서 뭐가 됐다고 너가 만만하니까 자기 채널명 써놨네 홍보하려고 잡히면 죽었다 누구? 뭐하는 사람임? 인유맨 죽어라 채널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데? 구독해라 구독은 왜 하는데? 나도 무서워서 구독 눌러야겠다 아 너무 무섭다 내꺼 털릴까봐 그렇지 와 이거 댓글 적어야겠다 뭐야 인유맨 너무 싫은데 감사해요 뭐야? 1인전 추정자도 있다 추정자도 홀 님 진짜 해커임? 진짜로 우와 얘 뭐야 얘? 우와 나도 댓글 남기러 갈래 모임 모임 뭐여튼 뭐 영상 봤습니다 진짜 해킹 당한 거 훨씬 당한 거 같은데? 아 그 말이 부럽다 유튜브가 부러워 유튜브가 부러워 유튜브가 부러워 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자기 거를 홍보한다고? 뭐 뭐가 뭐가 바뀌었냐 봐봐 꾸미기에서 봐봐 뭐 뭐가 달라졌는데? 꾸미기에서 고마리 이 이상한 슈레 아줌마 있고 고마리 쥐 닮은 거야? 고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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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 닮았어 고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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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래요? 고마리 진짜 너 싫어하나봐 나 진짜 앞을 많이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요즘 좀 꼴불전이긴 했어 아니 진짜 해킹을 진짜 당했네 나 이거 처음 봐 이런 거 아니 님 2차 빌리 보는 거 설정 안 했죠? 네 그것 때문에 당했네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그건 해야지 열심히 했어야지 어 잠깐만 여기 뭐 있어 일로와봐 고마리 고마리 뭐요? 어디? 저기 뭐 있는데 저거 뭐야? 아니 여기 가까이 가서 E 눌러봐 나 나 쭉쭉 올라가 봐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뭔데? 뭐야 이거? 말이야? 뭐 편집 써 놓은 거야? 아 편집 써있네 나랑 결혼했지 아 아 목적이 저거였네 아니 나한테 아플 쓰는 사람들 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야? 그런 거지 아니 이거 사생이었네 무섭다 고마리 이거 이거 유튜브 적고 뭐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사생평이 너무 깊은데? 인여맨이랑 나는 마인크래프트에 킹당하고 고마리에는 루플로스에 킹당하고 뭐야 너 왜 킹당했나봐 진짜로 근데 어떡할걸 결혼해줄 거야? 아니 저 무서워요 그냥 인여맨TV 탈퇴할래요 하하하하 분명하네 마야 이거 몰카야 뭐야 야 나 발견했어 누가 했어 이거 몰카야? 리안님 이거 김리아가 했네 리안님 김리아가 했네 저요? 저 아님 아 그럼? 인여맨님 고마리님 고마리님 진짜로? 인여맨님이죠 왜요? 저입니다 여맨님 제가 여맨님 결혼하셨잖아요 저 결혼하시게요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고마리님 고마리님 저입니다 저 저 인여맨 주거라 채도 제가 주인장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약간 해킹하는 장면 있죠 네 그거 제가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다 이렇게 졌습니다 해커처럼 보이는 사이트 그러고서 그냥 키보드로 거기다 그냥 아무거나 지면 이렇게 멋있게 멋있게 보입니다 여맨님 네 콘텐츠 할 게 그렇게 없으세요? 같은 직원 계속 몇 하나 찍기나 하고 이거 아주 명콘텐츠구만 이거 이거 아주 명콘텐츠구만 자녀석 반응 저거 이거 지금 물이 확 올라와 들었어요 지금 아 너 즐거운 콘텐츠 해줘 난 즐거워 일단 모르겠고 시청자랑 나는 즐거워 난 너무 즐겁잖아 나 너무 즐겁잖아 배 아프잖아 난 너무 즐거워 인여맨이 죽어라 채널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이시죠? 제가 주인자인 거 저 댓글도 그 여맨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 댓글 적었어요 이 댓글은 저 아닙니다 진짜 찐이에요? 저 댓글은? 깜짝 놀랐잖아 이 사람은 나 진짜 찐이라서 너무 놀랬잖아 진짜 알았어 저입니다 이 사람은 하트 눌러주고 완전 주작이잖아 됐지 근데 5일 전에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 좋았어? 좋았어 재밌어 어쨌든 몰카 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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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이거 몰카야 독 독하 망해라 아하하하하 오어어 화끈한걸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 화끈한걸 야이 의자야 니가 뭘 할 수 있지? 야이 의자야 나가면 독하 못하죠? 아하아아 야이미 다했쥬? 내려가서 뭐하죠?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으윽 의자 떨어졌쥬? 하핳 오케이 대동공 음 민중며이너님 별신한고양이 님 김수정님 김기정님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근이 여느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와네 키키님, 이경희님, 김성원님, 밀써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성영님, 박근혁님, 권지혜님, 김정동님, 오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킬루씨님, 박재하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심용소님, 우후님, 남대형님, 김동선, 강남엘치 침패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씨님, 하이티비님, 매튜원님, 강화부도나님, 흥혜수님, 허경영님, 사부로 동생님, 성우, 이지훈님.